진짜 대박이다, 맛있을 것 같아? 응, 그냥 지금 느낌을 줘야 돼 아, 아, 아 진짜 대박이다 아, 이거 어떻게 돈가스 먹어요? 대박 아, 맛있겠다 엄청 맛있어 보여 이거 되게 뭐야? 뭐 넣었어? 고기 무슨 고기야? 돼지고기 돼지고기가 이렇게 다 이렇게 갈았어? 네네 나 파 썰면 돼? 내가 썰대 언니, 기름을 있잖아요 한, 제 숟갈 좀 아, 기름을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부어갖고 여기다 좀 끓여주세요 기름을 끓이라고? 네 기름을 끓이라고? 타지 않나? 썰어주세요, 기름을 아, 조금 그래갖고 여기다 넣어야 되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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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다 말려야 돼 이렇게 하면 뜨거워져가지고 어, 물 좀 말려야지 아니, 지금 수정님이 옆에 있으면 안 되겠다 어,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마를 것 같은데? 운하야, 내가 밥 할까? 나 밥 없어도 돼 요거면 돼? 어 이거하고, 이거 밥하고 이거 없으면 뭐 같은데? 어 기름 뽑고 내가 너 도와줄게 언니, 뭐야 이거 빨리 기름 봐야 돼요 이거 언니, 뭐야 이거 빨리 기름 봐야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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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언니가 딴 정치 팔고 있어, 우리야 돼 일단, 일단 뽑아야 돼 잠깐만, 이거 티면 어떡하지? 어, 안 튄다 용감 돼? 아까 송이가 좀 더 하라고 그랬어요 뭐, 뭐 할 거지? 파 기름 안 돼요? 언니, 언니 비켜요 어느 정도? 이 정도? 아니야 한 여 정도 올려? 네 센데 너무 송이가, 그럼 파 바로 준비해줘 기름 금방 타 이거 막 불 엄청 쎄, 지금 봐봐, 바로 봐, 고소한 냄새나 기름 타 기름 여기에 넣을 거야, 바로? 응, 당연하지 그럼 튄, 튄다, 비켜 아, 됐다 이거, 여기도 나야 되지 나야 돼 나야 돼 다행히 아빠 동네즈에 가 rot 음 이 땡이 진짜 대박이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내가 느낌이 좋아해 너무 로맨틱하다. 음악 들어도 돼요? 음악 살 것 같다 진짜. 센스 있으시네. 어떻게 음악 트실 생각을 하셨어요? 조금만 등tak해보게다가. 이것 좀 쑤겨 넣어줍니까. 저기 끝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 acontec слова 우리 아빠는 eagle 뭘 잘 하냐고. 그거 다 넣는 거 아니에요? 저 그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셰프들이 갖고 다니는 도구 아 그럼 무슨 요리 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한국의 궁중류를 못 먹어 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쳤다 보니까 이제 맥적 구이면 고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이거 괜찮길 것 같다 여기를 통해 대박 대박 그게 뭐예요? 오늘 돈까스 먹어요? 대박 된장 하아... 이거 타자야. 이거 맛있을거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빠 이게 뭐예요? 뭐예요 이거? 맥적구이. 맥적구이? 공중요리. 우리 오늘 왕이 되는 거예요? 공주가 되는 거야. 전화가 있어요. 전화가 됐네요. 보통이 넘는 것 같아요. 요리를 잘하냐 그랬더니 요리사 자격증까지 두 개는 한식, 양식 있대요. 이런 동생이 와서 너무 행복했어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경제입니다. 반대시의 한식은 우주골의 머리 동생이 comprise 일하는 것 같습니다. 네, Read it! Do you know your word? 네? 네, 네. 오디 오디 좀 늦어주겠는데? 너 미식이 완성한 오디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밥을 좀 돌려드릴까요? 오케이 우와! 나 이거 있어 언니 이것도 하는구나 내가 다 좋아해 진짜 놀랍다 와! 와! 에지 하지 말구 왜 그래? 오빠 짱 보니까 싫어 짱 생각나в아 나 이거 하나 먹어보고 싶다 나 이거 하나 먹어보고 싶다 나 이거 하나 먹어보고 싶다 전 원래 빵 먹던가 밥 먹던 것 같고 동생이 하는데 밥 먹던 것 같고 동생이 하는데 먹던 것 같고 맛있다. 내가 이런 것 같은 거 한 잔 이거 선물로 했다 맛있다 사이에는 맛있다 이거 사이에서 자반전에서 진짜 오빠 대박이다 진짜 잘 익었어 오빠 진짜 대박이다 다 익었어? 응 다 익었어 오빠 그걸로 보여 진짜 진짜 대박이다 나도 놀랐다 이거 안 익었을까 안 익었을까 오빠 이거 원래 잘 익었거든요 아 이거 같이 안 익었다 형님 앉아 형님 앉아 뭐냐 이거 아이고 근데 여기에 싱거우신 분이 저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전에 간을 다 맞춰놔갖고 북한에서는 우리 엄마가 우리 학교에서 운동을 하거든요 그때마다 도시락을 이거 사줬어요 도시락? 도시락을 가지고 우와 대단하다 근데 내가 이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우리 한번 먹어보자 하나 드릴게요 형님 아니 고추도 한번 이게 고추 안에 뜬어 물이 나오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형님 이게 고추 안에 뜬어 물이 형님 형님 여기 양념 좀 주라 우리 어 여기 있어 형님 여기 양념 좀 주라 우리 어 여기 있어 고추 맛이 어때요? 음 추럽네 어때 전문가가 평가하게 솔직히 맛있습니다 맛있다 담백하네요 진짜요? 오빠 솔직하게 해줘요 고추의 매운맛과 안에 담백한 맛이 어우러지니까 통일된 맛인데요? 아 이건 진짜 이거 해요 오빠가 진짜 또 오빠 하나씩 아니야 아니야 진짜 너 이런 애였어? 장난아니다 맛있지 언니? 응 tema 너무iran 점심 directors 교회 큰 일 미니 무기 수 지도 손 Diego